네 안녕하세요 저 이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이라던가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 데이터에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거의 어떤 수집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이런 것도 윤리적 기준이 어떤 것인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서도 이런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수집과 전송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런 표준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 정보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헬스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의와 분류는 제가 좀 임의로 한 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또 세분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치과에서 전자의료기업 환자의료기업 EMR이 있죠 하나로라든가 아니면 덴트웹에 쓰는 그런 치과 의무 기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제공자가 환자의 치료 과정에 생성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문서죠 환자의 진단 치료, 검사 결과, 약물 처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요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 마이 데이터 좀 말씀드렸었죠 사실 그거를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뭐 환자 건강 기록 뭐 Patient Health Record, Personal Health Record, PHR로도 얘기하고 또는 환자 생성 의료 정보라 해서 PGHD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이런 식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환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건강 정보고 어떤 개인의 건강활동이죠 약물 복용 이력이나 예방접종 기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질문을 받잖아요 혹시 뭐 출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는 외과적 이슬율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와파린이나 이런 거 투약을 안 하신지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환자 개인의 건강 기록이 되겠죠 치과에 갔을 때는 물론 와파린 투약하는 건 내과에서는 EMR이 되겠지만 치과에 갔을 때는 그건 PHR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마이 데이터의 흐름에서는 이 EMR과 PHR을 정확히는 EMR을 PHR에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차트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허가를 하면 그걸 이제 의사가 보고서 필요한 것들을 처방하고 다시 환자의 건강 기록에 쌓이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현재 마이 데이터의 추세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EMR과 PHR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 데이터 어떤 뭐 심박수나 혈압, 체온, 호흡률 등이 포함하는데 이거 당연히 건강 문제 때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웨어러블 기기로 해서 아까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실시간으로 수시될 수 있냐 이게 사실 거름 데이터도 포함이 되겠죠 스마트폰 열면은 제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이런 생체 인식 데이터들은 거름 데이터 자체가 숫자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실시간적으로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암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유전자에 대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런 것들의 영향들이 유전자 데이터죠 사실 정밀의료로 하면은 이 네 가지 정보들이 모두 통합이 돼서 나한테 맞는 걸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좀 구두로 말씀드린 암 같은 경우에 항암제를 처방하죠 암에 걸리면 근데 최근에 정밀의료로 흐름해서는 이 환자의 연령이나 유전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항암제를 처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트나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정밀하게 어떤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하게 약을 처방했을 때 그 사람이 맞는 걸 처방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건 치과에서도 좀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치를 결정할 때 표준적으로 아 이 정도의 치아의 예우는 치아를 뽑아야 된다 뭐 꼭 발치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보존적으로 할지 침수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룰을 적용하죠 어떤 아 이 사람은 예방이 좀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발치나 뭐 침수적 치료를 안 하고 조금 더 팔로업을 하자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빠를 것 같고 예우가 안 좋으니까 발치를 선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과거에는 그냥 어떤 다른 치료 방법에 더 적합한지 개개인별로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떤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디지털 헬스 데이터에서 앞으로 의료정비에 대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하시기 현재 못하고 있지만 현재 암치료도 계속 그거에 대한 연구 중인 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차트에 기록할 때 현증이나 프레젠트 일리스 그런 게 있었을 때도 아 이 사람은 좀 더 이 사람은 어그레시브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어그레시브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진단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이 예우를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큐레이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료를 맞춤형으로 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였죠 환자 맞춤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EMR과 PHR이 활용되고 그래서 마이 데이터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어떤 약물의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프레시젠 매지션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 실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질병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 모니터링도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이제 예측에서 결국에는 그거죠 결국에는 예우 이 사람이 언제 발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저도 어떤 빅데이터나 건강보험공단 자료 국민건강암용주사 같은 자료로 이용해서 어떤 위험도를 좀 찾아내려는 게 단순히 임상적인 의미가 되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집단을 발굴해내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하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얘기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사회경제 낮은 사람 또는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소득이 낮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위험군을 선별하지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원래 워낙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잖아요 치과 질환 자체가 그 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케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지털 헬스 케어들이 돌입하면서 과거에 정부가 해왔던 어떤 건강보건의 역할과 그 다음에 병원에서 했던 임상 그런 치료 역할 이런 건 좀 혼재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헬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항암치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실제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면 모든 집단의 예우가 확실한 하나의 약만 가장 평균적으로 좋은 것만 약을 처방하다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사람에 맞는 유전자라든가 그 특기에 맞는 걸로 아 A군은 이런 약을 처방해야 좀 더 좋고 B에 해당하는 군은 노란색 약을 처방해야 좀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밀유류에서는 대부분 암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에서도 사실 이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좀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으면 치과에서는 저는 예방치과를 전공했고 실제 계원가나 로컬 진료를 할 때 느꼈던 게 대부분은 뭐 이걸 뭐 실험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연히 그냥 오포튜니스틱하게 예우가 안 좋은 치아를 보통 발치를 권유하는데 결국 최종 환자분이 동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고 예방진료원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예우가 안 좋죠 예우가 안 좋으니까 저는 그거를 연명치료라고 불렀습니다 연명치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하는데 가끔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측은 안 돼요 예측은 안 되는데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대부분은 당연히 뽑아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점점 더 임플란트 주의염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좋아진다든가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깊잖아요 이렇게 치조골도 깊어서 아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안 좋겠다 예 뭐 이건 나중에 뭐 뭐 당장 발치를 권유한 건 아니지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위험요소도 제공하죠 이제 와이어를 걸어서 묶어놓고 교합 안 닿게 했더니 뼈가 찬다든가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우연하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추측된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안 좋잖아요 크라운 벗겨내고 기다렸더니 뼈가 약간 살짝 올라온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음 물론 이제 이분들은 조금 더 제 말씀 많이 잘 들었어요 예를 들면 무리하시면 안 되고 술 드시면 안 되고 담배 피시면 안 되고 그런 생활 패턴을 바꾸셨을 때 이런 확률이 올라가 있죠 근데 그걸 제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저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PHR 퍼스네스 레코드 이런 것들에 다 결합이 돼서 유전자까지 해서 조금 더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뽑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지금 하면 큰일 나죠 예측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인다면 저런 정밀 의료가 가능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진료했던 것들이 현재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저게 가능하지 않겠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게 사람마다 같은 증상이어도 예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진단과 치료가 달라집니다 예 그게 결국 디지털 헬스 데이터를 모아서 쓰게 되는 최종적인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보건사무치는 스마트 구환관리 마이 데이터를 이용한 비대면 인공지능 구환관리 할 때 썼던 모시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전자나 여러 가지 생활습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고 사실 이 데이터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요 보완이 중요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사실은 예 보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솔리드 팟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데이터가 주로 가장 집합된 장소가 마이 데이터 개념에서는 내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정보가 되게 잘 저장되어야 되고 또 거기서 AI로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혹시 이따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최근에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니까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도 자체 내 AI로 뭔가 하는 거죠 그런 기반의 보안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죠 뭐 그 번역기는 그렇게 보안이 안 중요해도 사실 번역도 중요할 수 있죠 내 대화하는 건 사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은 보안이 되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연결이 안 되어도 기기 자체 내에서 AI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특별히 어 정부의 어떤 보건소 담당자한테는 이런 거 위임을 하죠 이런 어 내 건강관리가 안 좋으면 혹시 모니터링 해달라 그러면은 어 지금 아이오바이오에서도 이제 클리니컬 디시션 서포트 시스템 저는 복지개입 어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웰페어 인터벤션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고위험군이다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게 바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결국에 쌓여서 퍼스넬스 레코드 뭐 pghd로 쌓이게 되면은 그걸 토대로 정부는 어떤 환자관리 개선이나 이런 여러가지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어 병원이나 어 건강관리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 환자의 관리를 일단 개선을 하고 관리를 좀 더 더 좋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연구에 당연히 이 데이터는 의료연구에도 리서치에 대해서 좀 더 혁신을 촉진해 아 이렇게 하는게 이 팩터는 중요한 요소였다 건강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적으로 이제 뭐 저희는 치과는 해당하지 뭐 어쨌든 의료전에는 뭐 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이런 거를 어 시스템은 바로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뭐 코비드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뭐 먼저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패턴 등을 알 수 있어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궁극적으로 개인 맞추면 그러죠 예 정미료의 골은 이제 나한테 맞는 예 그런 거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는데 술이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 딱 오늘하고 내일만 금주하고 다시 또 평상시대로 술 마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오늘 내일 마시면은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알려주면 좋겠죠 뭐 예 흡연자한테도 금연하는게 제일 좋겠죠 금주하는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아니면 또 저희 치과 쪽에서는 이 닦는 것도 있겠죠 너 오늘도 그렇게 닦으면 오늘 스케일링을 안 받으면 이 뽑을 확률이 한 85%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알려주거든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만 지금처럼 이 못 닦으면 안 좋아요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안 닦으면 당장 이 안 하면 3개월 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개인 맞춤형 의료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가능해지지 않겠냐 그러려면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수집이 되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가지 그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학 뿐만 아니라 기계학습 뭐 컴퓨터에 의한 어떤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갖고 온 자료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힐스크라이 이제 그 역학에서 유명한 힐스크라이티어라고 이제 7가지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 어떤 이 요소가 질병에 영향을 미칠려면 뭐 시간적 선후관계나 강도 용량 뭐 반복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로 통계학에서 역할을 주로 통계학 쪽에서 했었죠 전통적으로 그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요소가 다른 요소로 비교했을 때 조금 몇 배 더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계학습은 좀 아쉬운 게 어떤 예측은 한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못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가능한 의료 인공지능은 결국 기계학습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통계학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어떤 뭐 로지스틱 회기 분석으로 돌려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그런 것들을 기존의 역학과 같이 좀 쓰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 그래도 운이 좋게 예방을 전공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주로 이제 뭐 실태조사 서베이도 많이 하고 당연히 그러다보면 그걸 분석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나 역학을 좀 하다보는데 그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흐름과 맞아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어떤 연구 테마를 정할 때도 조금 더 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요로소들이 융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잘 모여야 되는 좀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이 데이터라는 게 뭐 21세에 원유라도 원유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레이크라는 얘기도 하고 데이터가 정제되기 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의료 서비스나 뭐 비용 절감 이런 데 잘 쓰이는데 사실 법적 윤리적 기준으로도 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생성형 AI 나오면서 이제 철학까지도 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나 윤리라는 것도 어 우리 인간이 지금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우리 과거 예전 조선시대 왕주시대 때 법적 윤리적 기준은 지금과 다릅니다 결국에 법과 윤리라는 것도 그 시대 사는 인간들의 합이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토론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힙하라는 게 있습니다 HIPAA 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약으로는 헬스 인슈런스 포털 브랜드 어큰트 브랜드 인데 이제 건강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게 사실 코로나 때 치과에 못 가잖아요 거의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락다운 하면서 치과에 못 가니까 어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환자들과 뭔가 간단한 거 처방이라든가 진통제라든가 했을 때 저 힙하에서 하는 거에 의해서 가능하냐 그래서 그때 힙하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에서 좀 더 개정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GDPR은 어 사실은 아마 뉴스에서 더 많이 이제 보셨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게 유럽에서 왜냐면 사실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제 메타죠 하여튼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 데이터를 다 가져간 셈이 됐잖아요 그런 어 어 빅데이 SNS를 쓰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니네가 잘 보호를 할 것이냐를 규정하는 걸로 어 벌금도 상당히 막대합니다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이라서 어 최근에 애플이 이제 여러가지 이제 어떤 뭐 시장의 독점적인 걸 이용해서 아시겠지만 애플 페이 결제할 때 우회로 막고 수수료 30% 떼가잖아요 그게 위법이라고 한 조단이라마 벌금을 이제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의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GDPR인데 원래는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의 주권으로 하게 하는 게 유럽에 있는 GDPR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러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 어 저번 강의에서 데이터 산법이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신용농법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법들에서 데이터 산법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환자한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를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IRB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최근에 뭐 데이터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에 신설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GDPR 관련된 예시를 조금 더 이제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여기서 뭐 규제로 보면 금액이 뭐 천억 단위입니다 매출액의 퍼센트로 이제 벌금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벌금을 많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산업을 주도한 혁신을 주도하고 매출액을 올리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많은데 그게 다 유럽에 있는 거잖아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회 1위 회사가 뭐 루이빈 홍보고 헤네시 같이 그런 전통적인 회사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기감으로 데이터를 좀 규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 여기 GDPR 제20조에서 이제 보시면 그런 거 외에 그 규제를 하는 측면도 있고 어 이 이제 개인 정보를 얼마나 잘 내가 주체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안전하게 어 관리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보내라 할 때 보낼 수도 있느냐 이런 것들에 마이 데이터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같이 어 통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밀 의료를 위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잘 안전하게 모아서 그걸 혁신적으로 쓰게 하는 식으로 이제 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직 현재 좀 추진 중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시면요 요런 이제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요즘 뭐 스케일링 하시나 할 때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특히 요 가명처리 뭐 이제 익명화 가명화 이런 얘기들이 두 개 다릅니다 예 익명화는 정말 이제 데이터를 원상복구 시켜도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고 가명처리를 그 중에 일부를 붙이면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를 삭제하고 생년을 삭제하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태 뭐 이런 거죠 근데 몸무게랑 키 이 두 개 갖고 누군지 알아내기 좀 어려운데 몸무게 키에다가 어 조금 더 발 사이즈 넘으면 누군지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고런 거 가명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가명처리를 좀 덜하거나 많이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주고 받을 때 통일된 양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통일된 양식 그래서 데이터가 뭐 당연히 디지털이니까 오류가 있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뭐 일관성이나 표준이라는 게 중요한데 어 어 기록을 할 때 이런 식의 형식으로 저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스노베시티는 좀 병원에서 쓰는 주로 EMR에서 많이 쓰는 양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PHR 말씀드렸죠 퍼스널스 레코드 거기서는 FIRE 이제 뭐 Fastest 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 라고 해서 아까 뭐에 내 핸드폰에 있는 나의 건강정보 수면 그리고 또 내 키 몸무게 연령 이런 것도 어떤 정보죠 그런 것들도 FIRE의 프로토콜 표준에 의해서 그걸 주고 받자 그렇게 해야지 뭔가 데이터가 조금 더 일관되게 온다 라고 했는데 어 요렇게 얘기하면 아 표준이었는데 이제 조금 뒤에 세부적으로 한번 예시를 조금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H7 뭐 헬스 레벨 세븐 인터넷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용어를 표준화 시키는 걸 치과에서도 했었거든요 치약 용어 표준 그런 것들도 이 저거를 위한 기반이 된다고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시를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웨어러블 관련된 어떤 보고서나 그런 거에서 이제 출처 명시에서 갖고 왔는데 이 대입 뭐 만성지랑 케이아오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송수신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로 일단 가야 되겠냐 고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좀 데이터로 이제 송수신이 명시가 될 필요가 있고 이건 사실 IRB에서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럼 흘러갈 때 어떤 표준으로 갈 것이냐 예 그래서 H7에서 개발된 저 FIRE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H7이나 FIRE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뭐 병원이나 개인 그 다음 뭐 실험이나 여러 가지 약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관련된 표준 프로토콜로 가야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노배드 시티는 이제 EMI에 쓰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런 것들이 혹시 제이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셀에서 우리는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뭐 익숙하죠 그 표 근데 엑셀은 2차원 로우와 이제 핵 칼럼으로 된 2차원 데이터고 사실 3차원 4차원으로 가려면은 어떤 키가 되는 정보와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 그런 것들을 제이슨 방식을 어떤 여러 가지 뭐 건강검진 했을 때 신체계측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엮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갖고 이제 하나의 다 차원적으로 만들어서 통합을 하기 편한 거죠 제가 이제 건강검진 공단 자료를 데이터 마이닝을 많이 분석하려면 합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건강검진 정보도 있고 치료받는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편하게 모을 수 있는 방식을 메타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고 어 사실 저도 이걸 좀 이해하는데 걸렸는데 개발자 그러니까 주로 파이썬이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 익숙하신 분들은 딱 그 코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해를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자료 구조론에 약간 입각해서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모으고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 표준화에 대한 게 파이어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스노매드시티 어느 부위에 어떤 치료를 했냐 그리고 거기 태그가 붙어서 어떤 질단명을 받냐 요런 것들에 대한 컨셉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마이 데이터 스마트 구간 건강관리를 했었을 때도 요렇게 그냥 단순히 연령이 연령이다가 아니라 그게 인티저 타입이냐 아니면 뭐 텍스트를 땐 스트링 타입이냐 그 다음에 뭐 소수점이 필요한 플로우 타입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해서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표준에 의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파이와 스노매드시티입니다 그럼 이런 표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쓰이게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어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그냥 예시를 하나 좀 이렇게 그 체치피티에서 제가 그냥 만든 걸 좀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체치피티에서 이제 이런 차트 데이터를 넘겼을 때 이제 얘가 얘한테 이제 뭔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읽고 분석할 수 있게 에이전트처럼 알려주는 거죠 이 환자는 뭘 해야 되고 또 건강검진 정보나 그 다음에 어 치과보험 청구 치과보험 청구는 어 중요하잖아요 스케일링은 몇 개월이나 해야 삭감 안 당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차트 위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예 어 링크 데스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에서도 뭐 의류미자 판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데이터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클리니컬 디지션 서포트 시스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게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 아직 클라우드 개념을 많이 좀 어 좀 어려우신데 이제 데이터 같은 걸 위에 올려놓고 왜냐면 이게 하드디스크에 있으면은 좀 보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기반이 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데이터들을 이제 협업하기 좋게 예 고런 방식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뭐 보안이 중요하다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함부로 복제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블록체인이 단순히 어떤 가상화폐 자산으로 투기 그런게 아니라 보안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가상화폐를 복제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훔쳐갔다는 얘긴 들어도 그런 것처럼 어 내 데이터를 함부로 복제해서 가져갈 수 없게 그런 식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도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예시로도 어 몇 번 치아 예시가 그동안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환자가 요기가 아파요 그래서 어 이 치아를 그동안 무슨 치료를 받았지? 근데 차트가 두꺼우면 다 위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번호 기반으로 이미 되어 있으면 사실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트에서 보면 그 치아 번호가 그 치아 번호가 16번에 대한 예시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네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잘 수집이 되면 아까 정밀의료 이런 것도 되겠지만 결국에 개인화된 개인화된 어떤 맞춤형 처방을 넘어서 개인화된 비서처럼 되는 거죠 어 이게 저희같이 의료기관에 일하는 종사자 선생님들한테는 이 환자는 뭐뭐뭐를 해야 되는 걸 알려주는 것이 되지만 환자한테도 건강을 위해서 뭐뭐를 하라라든가 병원에 이제 가야 될 때를 알려준다든가 우리가 부작용 이런 거 설명해 준 거를 다시 또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식의 에이전트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16번 치아에 대한 예우로 알려달라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 보안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온 디바이스 AI POD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기기 안에서 보안이 이루어서 인공지능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막는 방식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당연히 클라우드나 이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해서 보완을 하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표준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유출은 상당히 예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나 노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아까 GDPR처럼 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그 회사의 매출액의 몇 프로를 벌금으로 이제 때리게 되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강화들이 이제 일어났고 데이터 보완은 돈이죠 그걸 투자하는 것은 상식이 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암호화 기수나 뭐 익명화 가명 처리 등을 이제 하고 있고 아무나 이렇게 접근 못하게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 통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은행에 있는 뭐 금융회사 이런 것들 복잡하게 요구를 하죠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개인정보도 요구하고 또는 이제 문자로 본인 인증하라고 하고 어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그것도 스캔해서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접근 통제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어 제가 예전에 개인정보에서도 한번 뭐 주요 이슈가 있어서 보고서 같은 걸 한번 봤었는데 강의 자료나 개인 치아의 엑스레이 이 개인정보 이제 궁금하다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 개인식별을 할 수가 있다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망 범죄 현장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때 치아를 되게 중요한 정보로 식별을 하죠 사실 고유의 정보죠 그 치아는 그래서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쉽게 어떤 누군지 판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명화된 자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익명화된 자료는 아니고 개인정보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좀 무분별하게 좀 쓰는 거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의 어떤 종류나 이걸 어떻게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표준 전송 프로토콜 그리고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